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혁신위원장직에서 이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직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결코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 그런 주장이나 주장도 아니죠. 사실 농담이었으니까요. 농담이었습니까? 의원장 사퇴 보도가 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혁신위원장은. 전혀 흔들림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혁신을 마무리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발언의 취지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발언으로 읽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들어보시죠.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불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과도 하시고 여러 수습 국면인데 또 사퇴라면 또 그거 또 갈등과 또 논란과 또 분쟁이 발생할 텐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고 또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글쎄요.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은경 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듯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의 뜻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 반성의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민주당 전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 되면 지금 혁신위원장을 혁신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들끓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혁신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려놓지 않겠다. 혁신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사과도 거짓 사과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 김은경 씨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재명 대표 빨리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혁신위원장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휴가인데요. 네. 휴가라도 SNS 다 할 수 있잖아요. SNS 올리든지. 휴가라도 지금 해외에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사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얘기해야죠. 이 정도 되면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 다 뿔나 계시잖아요. 화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난 휴가 중이네 하고 뒤에 눌러 앉아 계신다고 다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시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혁신의 첫 번째는 혁신위원장을 세워야 됐던 게 아니고 본인이 그만뒀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 앞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이라도 내려오셔야 됩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그제 춘천에서 있었던 행사장에서 한 발언이 또 좀 뒷말을 낳고 있는데 노인비하 발언이다라는 것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내가 좀 교수라서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교수라서 내가 조금 철이 없어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뒷말을 낳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은경 위원장의 그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정치적인 맥락의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교수 사회를 자신의 흠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렸습니다. 철도 없고 정치 언어도 잘 몰라서 어르신 비하 막말을 쏟아내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혁신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교수라서 내가 철없이 지내 정치 언어를 몰랐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노인 비하 발언도 모자라서 교수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들이 들고 일어날 발언이다. 교수들 다 철없는 사람으로 매도했어요. 노인 폄하로 부족해 이제는 교수 폄하까지 하십니까? 김은경 위원장님. 글쎄요. 우리 김유정 위원님은 교수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하신지요? 바로 이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언을 했으면 즉각 사과하고 구구절절한 변명하지 말고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3일, 4일 늦어지니까 진정성 의심받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자꾸 또 반복 변명하는 가운데 또 다른 실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일반화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개개인의 어떤 성정에 관한 문제이지 이거를 또 교수하다 보니까 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또 다른 문제로 전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왜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갖다 붙였을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골프 누가 부적절한 골프 쳤다 그러면 과거에 골프 친 거 다 소환되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휴대폰 잘못보다가 걸리면 다 소환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폄하에 관련된 문제들은 과거에 또 당내 잘못된 일들이 다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일단락됐다고 손치더라도 내년 총선 때 가면 또 소환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사이에 정말 관련해서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은 정말 말을 아껴야 돼요. 본인이 혁신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혁신이 동력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말을 아끼는 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고 또 본인을 위하는 길이다. 국민들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비라 발언이 일주일 내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시원하게 지금 에어컨 트시고 드라마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입장을 밝히시오.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 위원장을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핑계로 묵묵부답인 사이 양이원영 의원은 어르신들을 폄훼하며 정청 내 최고위원은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당의 혁신은 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임명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휴가지에서 DP2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에어컨 세면서 DP 보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그렇게 해야죠. 이재명 대표도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 박원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휴가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를 찾아가든 사과의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휴가가 오늘로 끝난다고 합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면 어떤 메시지든 있겠죠. 그리고 있어야 될 상황이 분명하고요. 김은경 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는 지금 혁신위원장을 물러날 생각도 없고 혁신위에 남은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혁신위의 임기가 정기국회 전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입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나 혁신위의 상태로 뭘 해도 당내조차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김은경 위원장이 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리는 게 기존 정치문법에 저는 맞다고 보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어떤 메시지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정도 상태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저는 김은경 위원장을 해체하든가 김은경 위원장이 물러나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가뜩이나 본인 리스크가 있는데 본인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구성한 혁신위, 혁신위원장이 더 큰 설화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앞서서 본인이 교수 출신이라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 정당 혁신위원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일종의 정치 혐오예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정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불러다가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듯한 그런 포장을 자주 하는데 정당을 혁신하려면 정당을 잘 아는 분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출범 자체가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한계 위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별로 한 일이 없지만 더 이상 할 일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 일도 없지만 할 일도 없다.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realmente 경도 pret Holborn, Khir's La mentalis, La mentalis, la mentalis, la mentalis, la mentalis